안녕하십니까 강창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 자산관리에서 유념할 게 뭔가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100세 시대에 퇴직 후에 한 3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뭘 하면서 살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취업 컨설팅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량이 51세랍니다. 그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기업도 아마 명태가 있나봐요. 55세, 중소기업이 51세, 대기업이 49세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60세까지 일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8%랍니다. 그러면 평균 퇴직연령 51세에다가 한 살을 더해서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자. 왜 82세인가? 지금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기대여명이라고 그러죠. 82세에서 지금 내 나이를 뺀 만큼 더 사는 게 아니고 기대여명만큼 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황가까지만 살아남으면 100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더라도 일단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가정해도 52세에서 82세까지 30년입니다. 이 3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게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어느 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던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서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강사가 와서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퇴직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이 아냐 아냐 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몽이 갔다, 육상에 갔다, 딸내집 갔다 줄줄 써 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아요.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이게 바로 12만 450시간입니다. 그러면 12만 45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092시간입니다. 12만 450을 2,092로 나누면요. 약 58년이 돼요.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30년 만에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를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우려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펴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인생에서 재산이 될 말할 때 50대라는데요. 50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총재산이 얼마냐? 4억 8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웬 재산이 저렇게 많지? 이게 서울 수도권에 비싼 집값 포함해서 평균 내서 그런 거예요. 집값을 빼고 나면 지방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채 차익금이 있습니다. 평균 8,600 빼면 3억 9,400 이게 순자산 자기자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3억 9,400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래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3억 9,400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천이에요. 얼마 남죠? 4,400.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4,400 갖고 주식 사서 투겨볼까 했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요. 이 일본 골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돌아가는 골은 비슷한데. 그러면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시는 게 선생님, 공무원 빼면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인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있죠? 이걸 받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37%밖에 안 된대요. 월 수령액이 50만 원 미만이 76%. 100만 원 이상 많은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퇴직연금? 지금 퇴직연금 적립금 의료 가입자수로 나눠봤더니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연금은 특별한 사람이 있고. 없어요. 인등계 탈랑 집안체. 그런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 동경에 가면 신도시, 우리나라는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한 신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불환도로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있어서.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차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빈집이 많거든요. 근데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그런 걸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두 배를 튀기는 법, 세 배를 튀기는 법. 아니, 최강권이었고 두 배를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하면 일본의 어느 신문기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귀국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로 결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재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친구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캐토릭 합치면 1천몇백만 명? 20몇 퍼센트가 기독교 인구래요. 그런데 여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 풍부에 해체할 줄도 알고, 비찬에 해체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천몇백만 명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충고를 드려야 된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셨느니라.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 영통. 그런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풍부에 해체할 줄도 알고, 비찬에 해체할 줄도 알고, 훈련을 미리미리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염류도 모르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밑에 그만큼 목매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본 가든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 불구하고, 쭉쭉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린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를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입니다. 1975년 여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비율 15%입니다.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 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분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앉아직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행. 우리 돈으로 5,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당번으로 교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인데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섯 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도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움이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그런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애가 간호사 자격을 또 따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고 해서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노인분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분이 경제력 있는 분이 그런 댁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수요가 막 폭발이 늘고 있어요. 방문 개호가.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리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일도 잘 없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2년 넘은 분인데요. 외국 회사에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이분이 다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하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돼요.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들고 있어요. 크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결이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 하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높은 자리에 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안 했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인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 모자란 사람은 허드린이라도 일을 하고 그리고 생활비가 충분한 사람은 자원목사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부전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세 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봄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린 일이라도, 자원목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정년.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긴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지자장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해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3시기가 또 0시기가 또 그런 말 들으면 우울증 걸리죠. 뿔 따고 나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사와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3년 전인가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어요.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다 똑같대. 그러니까 자기만 할 게 아니라 남자분들은 퇴직하고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리적 부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어느 은행에 고위층까지 있다가 퇴직한 제 선배가 있는데요.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그런데 쓸모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끝발이 있던 사람일수록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년쯤 됐는데 어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모했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심사하면서 105분의 수기를 읽었거든요. 저는요. 공무원분들은 연금 300만 원 받지 60까지 회사 보장되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분들이 뭐냐면 나와보니까 절벽이더래요. 제일 미치는 게 뭐냐. 갈 데가 없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분 소개를 한 번요. 통계지역 공무원에서 지금 지방사무소 소장까지 한 분인데 이분은 퇴직했지. 연금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한 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올해도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이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을 갔더니요. 노인네들이 신문 한 장 보려고 막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에서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더래요. 딱 보니까 뭐냐. 요즘 많이 생긴 거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젊은 노인이 나이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예요. 그래서 준비를 딱 해가지고 면접 보러 갔어요. 아 갔더니 면접본이 김세계 뭐라고 오냐면 여자 부부를 하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남자가 좋은 이유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요.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 아침에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야. 장기도 두고 노래 부르라면 노래도 부르고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또 시골에 노무가 혼자 계신데 혼자 계신 노무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이게 짱이야. 근데요. 요즘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면서요. 노인분들이 삐치면 다른 데로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온답니다. 유명인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월급 얼마 받는가? 한 달에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은 해준대요.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에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수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일자리만 나한테 줘보세요. 내가 왜 일을 안 하는가. 근데 사실 그래요. 지금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나이 든 분들한테 일자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뭐냐. 이 젊은 층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다른 일을 찾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직업의 수가 1만 7천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미국 가면 1몸 가면 2만 5천 개. 미국 가면 3만 6백 개. 지금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실 저도요. 제가 전에 현역 시절에 헌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헌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산운용업이 성공하는 데는 운영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에게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원칙을 찍어서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한 거나 제가 그래서 투자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어느 금융그룹의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당신의 회사가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 한번 투자 교육 연구소라는 걸 만들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어요. 그분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가서 9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제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러스이라는 회사에서 거기서 밖에서 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 회사에 들어와서 제가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는 거.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뭐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나이가 들으면 소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신이냐. 수입을 바라고 일을 했는데 그것이 취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취미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폼도 나고 수입도 있고 또 자신의 취미도 맞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뭐냐. 후반 인생은 옛날에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회사장일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르면 돼요. 그런데 후반 인생은요. 뭔가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반 인생은 뭔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일거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